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데 이어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중에 참여했거든요. 이재주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 가운데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니고요. 유일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별리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중으로 지분 투자를 했어요. 팩트와 함께 의미를 체크해 주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를 했죠. 결국 5월일 동안에 약 5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내에 로봇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한 것은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한 것은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시장에서 풀이할 수 있고요. 결국은 로봇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혁신을 일으킨다는 측면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협동 로봇, 의료용 로봇, 이족, 사족 관련 보행 로봇 등이 있는데요. 삼성의 투자에 대한 목적 이유는 결국은 인간형 이족 로봇에 대한 부분들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DX 부분에서 직속 조직의 TF팀에 대한 로봇 사업팀에 신설을 했는데요. 웨어로블 로봇에 대한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현재 계속해서 삼성은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경영 강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또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다른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규모 관련된 부분에서 웨어로봇 시장 관련된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5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2030년까지 80억 달러까지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왜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안 다루고 다른 기업을 다루느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회사를 꼭 집어서 M&A 했다기보다는 로봇 전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황들을 더 확대해서 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봇틱스, SPG, 유일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시청도 크고요. 에브리봇,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오늘은 그 가운데 유일로보틱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별리사님, 유일로보틱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조업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연계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도에는 유일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고요. 2021년도에 유일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3월쯤에 상장이 되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산업 관련해서 자동화 시스템, 인류가을 공급이 가능한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로봇 라인업을 고도화를 통해서 신규 고객 발굴, AI, IoT를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산업용 로봇이 20% 정도 매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최강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관심을 좀 받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또 주가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18%가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유일로보틱스를 다루네? 사볼까? 장중에 사보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짜리가 아니니까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갔던 에너지가 확산이 막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유일로보틱스의 장점, 기술력은 어떤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산업 관련해서 일괄 공급이 가능하다. 자동화 일괄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두드러지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로봇 재진 제어, 가감속 제어, 원천 기술을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교, 협동, 다관절 로봇 여러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설비 자동화, 원료 공급화, 자동 장비, 온도 컨트롤, 자동화 장비 보유는 경쟁사 대비해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원천 기술, AI, IoT 역량을 바탕으로 전방 시장 다각화를 시도 중에 있는데 타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조작 편의성, 안정성, 자동화 우수성이라는 좋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수도전지, 의료기기 쪽으로도 고객 다각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기술력이 워낙 훌륭한 회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재준 대표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 것이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간접적으로 삼성의 로봇 산업 프로젝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는요? 삼성전자가 지난 8월에 무인용 공장 관련돼서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별리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당사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일 로보틱스는 현재 산업용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로 구성된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주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에 대한 도입 방칭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사이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대상에서 현재 수혜를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현재 구인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안전된 기술력으로 해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일 로보틱스는 직교 로봇, 그리고 다간절 로봇, 협동 로봇 등 산업용 로봇이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무인 공장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주가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2차 전지나 IT 기업처럼 이렇게 캡파나 이런 기업 아직까지 전체적인 매출이 좀 작고요. 또 이익을 내는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건데 유일 로보틱스 실적을 좀 보죠. 보면 최근에 실적은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분기 계속 조금씩이지만 적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장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22년에는 전년 21년 대비했었을 때는 시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분기 보고서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캡파 확장에 대한 설비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초기 R&D 비용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영업적자가 3분기까지 봤었을 때는 약 16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 설비에 대한 자동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결국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증가할 수 있어서 결국 자동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결국은 대기업들, 기업들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로봇 사업에도 결국은 밀접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전방에서 기업들이 자동화 관련된 투자가 좀 진행이 되어야지 지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영업적자가 약 20억 원 정도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3년에도 계속 R&D 투자, 고정비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의 챌린지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것을 의구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수익성 측면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IoT와 5G 같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기술 혁신에 따라서 로봇 생태계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럼 영업이 팍팍 나느냐 여기도 재작년까지는 보면 적자였고요. 작년은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매출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주가 얘기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특허 좀 체크할까요, 별리사님? 네, 2001년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꾸준히 특허 출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 해외 출원은 없었고 1년에 2개, 3개, 많을 때는 7개 이렇게 출원을 하기도 했네요. 현재 총 출원 건수는 54건이고 등록된 것은 48건, 88%의 등원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는 당연히 로봇 분야가 100%였고 그중에서 최근에 사출 성형, 성형품 후처리에 관련된 산업용 로봇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요지 리스트 한 건을 살펴보겠는데요. 2021년도에 출원돼서 등록된 특허입니다. 성형 완료된 사출 모래지 운반하는 로봇에 대한 내용인데 성형이 완료되면 적절한 무게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달되었다든지 과성형되었다든지 무게나 온도가 좀 다르게 되는데 그런 불량품을 발견하기 위해서 원래는 컨벨 벨트에 올려서 무게나 온도를 재게 됐는데 이 사출품을 움직이는 로봇은 매달리는 상태에서 무게와 온도를 바로 측정을 해서 불량품을 바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과정을 좀 줄였기 때문에 생산성을 좀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전 세계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 특허 출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유지되고 있는 로봇 분야가 아직은 크게 도드라지진 않는 그런 분야 보시면 되겠고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로서 현재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주요 출원인도 보면 파누크나 스위스 ABB, 일본의 미치비시 쪽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기업 전망 및 주가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진 대표님, 조금 전에 실적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과 함께 매출은 늘어났지만 이익은 아직 안 잡힌다. 결국은 이익을 EPS를 기준으로 밸류를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회사는 지금 공장 관련해서 3공장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수주들이 많이 일어났고 수요들이 있을 것 같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나오지는 않았지만 120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현재 특성상 이 회사는 대규모 단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오히려 생산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감안할 때는 3공장까지는 필요 없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3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립한다는 것은 일감이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회사가 3공장 투자에 대해서 입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효율성이 높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3공장에 대한 부지에 대한 매입십전이 결국은 주가의 변국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물량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테크니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이후에 기간 매수세가 5영업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도 섹터 내에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하게 가고 있다가 오늘은 또 유일로보틱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률 키 맞추기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만 7천원 선에 돌파를 했다는 것은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3만원 선에서는 매물대가 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풀이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오히려 조금 손실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일로보틱스를 저희가 다뤘고요. 이재진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로봇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성장산업으로는 성장성이 맞긴 하지만 공부 스터디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로봇 관련주 보실 텐데 오늘 우리가 유일은 얘기했고 다른 로봇 관련주 가운데 좀 늦여겨보시는 타피 기업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로봇 관련주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봇, 로봇도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단기 시세에 슈팅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오늘 마켓 주민은 로봇 관련주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재진 대표님, 정경민 별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